우와! 이런 거 지금 미국인 재팬이야 일본인은 모르겠는데 치코가 일본의 문화가 거기까지 있고 일본은 이 레일드 파워가 엄청나요 우와! 이거 엄청나요 휴지참, 세리아 왔습니다 세리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다이소처럼 백인 샵이야 다이소 3,500원이잖아 근데 여기는 다 백인이야 오, 전부 백인이야 전부 거기자 가보자 어떤 곳이 백인이야 최근에 다이소처럼 상대가 아닌 곳이 많았어요 세리아, 저녁때... 헉, 저녁때? 이런 거 백인? 아, 진짜? 진짜 나와네 일본 보인 것 같아 일본은 너무 추천하는 것 같아 소스는 아니고 오카스 마술은 마술이에요 이런 거 사이즈는 한국에만 해도 소스야 고추장이나 진짜 추천해 아, 너무 귀여워 지금 백인이야 흠, 정말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 이걸로 이름노 스스로 변경하면 되겠다 전부 남의가 온라인! 영수, 이쿠라, 칼, 티티, 엄만이 이렇게 이게... 그래, 아참ㅋㅋㅋ 아, 좀 더 귀여워 여기 엄청 귀여워 진짜 이온 보이대 이 tota 갈거꾸지 thirty ilUR의 칼굿들이 제일 귀여워 어... 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여운 맛이야 에, 잠깐만 에, 잠깐만 에? 이게 엄청 오셔리야 핀란드 보이나야 아 진짜 마리메커포야 응응응 진짜 너무 예쁜거 아니야? 완전 이혼 보여? 잠깐만 이 혀쿠엔? 아 고래마데와 후추노가 피하다가 그럴 수 있는데 고래와 잔뜩 오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혀쿠엔이야? 응응 아 진짜 이 고래야? 헉! 젠무지가 지금 똑같은게 하나도 없어 이맘마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은 시대의 오하시와 처음 봤어 아 이런거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오벤토네 하치 뭐 이런거는 그냥 후추야 전세계에 있어 그래서 곧나간지에 가와이누이 지금 니혼 타케야 없어 니혼 니혼제 이거 봐 없다니까 이거 일본에서만 있는 거 이 시카노 렌즈 오케이야 응응 그 플라스틱인데 렌즈 오케이야 이거 미쳐쓰게자 메이드 인 제피엔다카라 뭔가 아따카모네 아 진짜 봐봐 타투해봐 아 그러면 메이드 인 제피엔 그거 전부 메이드 인 제피엔이야? 네 차이나 나이? 네 잠깐만 근데 전부 핫고 있느라고? 응 진짜 실이 세리로는 사초삼아 다이쪼부? 레이드 인 제피엔 전부 핫고 있냐? 근데 그냥 플라스틱 아니야 렌즈 오케이로 플라스틱이야 시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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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렌즈 오케이말이잖아요 가만히 말해 그래있게 어 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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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이렇게만 왔을때와 그냥 케이스때 오므따카라 아이고 그렇구나 했는데 난 또 펑션과 아르노 케이스야 그래 뭐야 그러다가 어 아 이즈때 이렇게 어 믿다? 수건이 이렇게 이즈때 이쯤은 힘들잖아 응 고고 메 메 메 메 메 미 렌즈 오케이가 많다. 플라스틱 나라 로우 퀄리티의 이미지가 어떻게 해도 렌즈 오케이만 아직 도우면 플라스틱은 혁구연로 일단 일찍 걷나 간지와 근데 혁구연로 대키는 나이야, 그래와. 근데 혁구연로 너무 가만히 있대. 혁구연로만 하대. 혁명이야, 그래와. 아 진짜 이거 제따의 가오야? 고혁구연로도 가오야, 그래와. 나왔어. 정말 귀여운 오벤또의 피쿠 이건 렌즈 오케이네. 이거 뭐야? 난 이거 너무 싫어. 혁구연로도 이렇게 뭐야? 아, 전부 잘한다. 우사기 모아르시. 얘 엄청 렌즈 오케이네. 이런거 좋아. 그치의 사토에서 고래와. 고드모가 좋아하는 캐릭터야. 사실 이런거 전세계에 있을 수 있는 캐릭터다. 아타케도 정말 좋아. 렌즈 오케이네. 이런거는 절대 가오해. 이런거 너무 잘해. 렌즈 오케이네. 지금의 야채가 뭐가 뭐가 있는지 이거 봐. 호라. 렌즈 오케이네. 렌즈 오케이네. 소세지 닭고 렌즈 오케이네. 렌즈 오케이네. 브로콜리 오케이네. 아이디어 진짜 좋다. 렌즈 오케이네. 렌즈 오케이네. 이거를 잔 또 깊고 쭉 또 아타라시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서 쭉 또 만들고 있어. 이거 봐. 달에든 뭐 유사할 수 있게. 렌즈가 무스탈이じゃなくて. 아카찬 고도모카라 가와이 때 그냥 앱솔브 할 수 있게. 어. 고래가 아르. 아닷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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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아. 난까 조금 불편해하는 거가 젠부 아르. 어 진짜. 가실게 아니야? 응 응 응. 이것까지. 지금 아이디어가 미처이잖아. 이지 때. 원터치 때 고래. 디자인 모이시. 고래가오. 와 진짜 신기해. 어떻게 이런 불편한 걸 하나하나 축구를 하지? 리스펙터. 이런 걸 런해야지 진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거. 코히 이렇게 하는 것만에 혼나가와 있대. 고래가 후추다요? 고래가 전세계는 후추와 진짜 이거야. 정말로. 응. 니혼진은 와까란 나이다. 그래도. 니혼 때와 고래가 후추 보이다. 그래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지아. 가와이가 후추야. 어 너무 기분 좋겠다. 진짜. 와인지 시원하세 보이. 치쿠아 잖나이 고래? 응. 난 데 뭐지? 아. 치쿠아 나카가 홀가 아르잖. 코코를 유지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독특하다 고래와. 응. 난 디테일러 홀맛에 전부 유지하는 거야. 그때 유지하다가 온나지 치쿠아 뭐 전부 전쟁 차이운 치쿠아가 나테쿠아야. 스페이스가 있는 거를 안 돼. 잔토 그거까지 전부 활용해야 되는 간지가 알어. 아르되쇼. 그런 간지가. 그렇구나. 이거 치쿠아 까지도 그니까 이런 치차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색상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치킨가루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뭐예요? 스펀지 펑션을 원하자면 왜냐면 이걸 유지하고 여기에는 또 붙여야 되잖아 보기 안좋잖아 이렇게 귀여워 라이프니 위트가 있는거야 너무 재밌잖아 현신대로돼요 매콤하루 이런 가와이 있는거는 리온다케스 차이 때 가와이 때 펑션마디 있는거 진짜 나이 완전히 치즈용이 아침밋다 렌즈의 그 케이스가 세멘다이도 도쿠부님 이쯤에 알을때 미쥬같아서 렌즈 크레이트 해야되는데 이렇게 잔 또 기쁘고 불편... 불편한거 나 지금 생각하겠다 불편한거 있으면 여기 오면 돼 치차이노 핀마디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유지하는 나도 생각을 못해 불편한거 불편한거다 하고 내가 그냥 그거를 감수해야되는 그런 소리가 딱해도 감수하지 마세요 와타시타치가 해결해주려겠습니다 해결해줬어 이건... 미차스 대장 고래가오야 스탠드가 이렇게 나 이거 처음 놨는데 고래? 이거 뭐 메이드 인집에 처음 보는거와 메이드 인집에 또 후추 이런거와 메이드 인 차이나 똑같아 전세계에 있는 그런거와 근데 또 후식이 와 젠부 메이드 인집에 이마마디네 저도 우와 이런거 젠부 메이드 인집에 다 쉽게 하니 아따 일하니까 진짜 그리고 불편한거 젠부 축구를 한다니까 정말로 근데 아이비오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지금 100분의1을 봤어 지금 큰일 났어 어떡해? 산지가 예상합니다 그 때 그리고 하나하나 볼 수 밖에 없는게 추마가 없어 여기가 전부 뭔가가 있어 어? 그마 그마 진짜로 뭔가가 왜 왜 있는거지? 포도가 보디타올 코팅 아 아 아 드라이 해야되니까 아 사실 포도가 그릴 수 있는거구나 불편한거 여기 진짜 다 해결해 병원이야 병원 복구가 병원으로 어 불편하면 여기 오세요 시키리 시키리시타 해결 의사센세야 제가 먹었고 아 이런 사이즈는 쓰레기비를 마신 미혼 딱이야 마치대 그리고 짙도 유독해도 가와이 딱이잖아 펑셩은 엄청 이에요 봐봐 엄청 이에요 이것도 그거야 하나 그 스페이스를 잔또 유저 잘할 수 있는거 전세계 미니사이즈가 건나고래가 미니사이즈야 진짜 그죠? 근데 니혼의 미니사이즈가 고래가 아르 그 조그만 스페이스를 전부 유저는 야칫다 하라 틀어웨이하는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어 보라 보라 탕탕 천진국의 기준으로 고래가 저도 아르 어떤 포인트로 히토닥에 타놓으신대로 하는거잖아 그때 전부 타놓으신대로 할 수 있는거 디자인누아치와 타카이누 이미지야 아니야 전부 타놓으신대 고래가 오카넨의 여유가 전부 스프리드된 간지 갖다 가라 어 그래서 이런거 보면 너무 기분좋아 아 이거봐 이거봐 나식하니 아 여기다가 이렇게 왜 여기서 안하는게 없네 니혼아 너무 활용을 잘한다 아찌고찌 너무 머리좋다고 그래 그거야 빙 가짜가짜 네 이리와 가짜 전세계 여성 이때 붐 가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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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티슈를 이렇게 간만한 티슈 에 아 그러면 가짜 그때 헝션맛이 있잖아? 메이드 인 자평이야 그런 건 메이드 인 자평이야 지금 이때 그랬어 진짜 아 이거다 어? 아래야? 어? 이거 갈색이야 이런 라이트 니온 라이트, 후쿠 대논도 재밌는데로 너무 좋아 마취리가 좋아 마취리 아! 이거 전부 믹스야 니온이 전부 왔다 이거봐 타코야키 이게 바로 레이어된 레이어드 시그니처가 딱 이거야 타코야키 지붕노 분가오 오리가미마데 이마도 모던 플러스 때 고래가 지금 나온거야 갑자기 나오는건 없어 이 세상에 이런 멋진 야채와 전부 레이어드에서 고래 결과가 나온거야 지금 히핑고인다카라 이치넨 아토 때 오면 여기서 또 발전 또 되어있을걸? 그러니까 이건 지금밖에 없는거야 그럼 가오해야되는거야 아 마취리는 후드가 전부 아 마취리가 덴돈이야 진짜 덴돈을 집도 킵시대 타고신던데 이런 분가가 너무 오라야맛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답게 스키 때 킵고싶다카라 맨날 다 쌓이대 오모하는거 술이잖아쿠데 아까짱카라 이렇게 킵고싶다라 다리가 다 쌓이대요 엄마가 진짜 칸꺼까지 놀러온 해대는거 알어 덴돈을 킵 이렇게 해야돼 진짜 푸쉬잖아쿠데 자연스럽게 아 이거 설마 이렇게 하면 카키고래야? 아 진짜 이거 머리좋다 고래 아 스위까모 이렇게 하면 스위까로 되는거야 이거 진짜 머리좋다 왜이렇게 머리가 좋아 진짜 디자인적으로 특화되어 진짜 미온쟁아 마사카 고래 띵띵 이거를 샤고있냐고 덴돈가 건난 주요다요 코코 다켓다카라 유니크다카라 칼국수가 제따 코코노 지금 하마테루야 마시대 전부 가위맛스 먼저 미루 전부 칼국수 이렇게 한 것처럼 하이 매치 하이 오아시마 돼 가와이 플러스 덴드 플러스 펑션 완전 미온거야 이거 스시로우의 캐릭터야 아 진짜? 스시로우의 캐릭터를 생각 못했던게 코코 다켓다카라 유명한 캐릭터랑 같이 있었으니까 물론 유명한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미온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다소이크가 없어 왜? 나제나? 티프 같았으니까 레이어드했으니까 이지야 이지 이치나리와 나이다요 진짜 신기해 코코 브랜드가 이렇게 가와이 이거 안타가 말 안했으면 후추노우 유명한 캐릭터라고 집도 난 생각했을 것 같아 그쵸? 귀엽다 그리고 스시로우가 왔다가 콜라보레이션 가나? 이때 스시 뱅겨냈어 이게 바로 레이어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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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어 왜 이분 몽쓰이다 여기 사케와 배우인 나라 그곳은 학교야 학교 분가 분가 같고 나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모찌 이런 텐동이 이런 거 많은 거 너무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사케 병원 학교 여기가 슈퍼마켓 에? 낫도? 낫도 낫도때 슬라임 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모찌 나라라네 모찌 젠젠 삼각구 나이누 야채 슬라임 슬라임 그냥 슬라임 캐릭터야 낫도가 부왕 되잖아 모찌 부왕 되잖아 그래서 그걸로 슬라임을 한 거야 덴돈 야채 메츠 스고이나이 오레와 땅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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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전부 주꾸라 이런모넌 전부 전 그래서 그릇무찌 낫도 해외로 나이누 내이누 레이어드 이런 레이어드 파워가 정말 정말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요 이게 누구의 가방이에요? 누구의 옷이에요? 누구의 스판이에요? 이거 엄청나요 누구의 가방이에요? 여기요? 이 사람의 가방이에요 아 그렇군요 봐라 가와이만이 아니라 본가에서 본가에서 이렇게 가와이도 하는거야 봐라 본가의 마스크인가요? 이런거 바래가 바살때래요 고레를 진짜 이런거야 이런걸로 스타트 하는거야 맞아 너무 좋다 그래 진짜 야바 이거래 맞아 그냥 타코오피가 그냥 시작해 자나 끝에 삭 오픈때 타코를 할 때 코코페 꼬로꼬로마대 디테일스바라지 야바이브고 공항지쿠로마대하고 버튼 이런 디테일은 디프가 맞이 됐다 교모 지금 심해 심해 의미를 스트레이닝하고 있어 염두다키지 않았는데 테크닉이 플러스다카랑 이미 심해 심해 디프가 계속 있어 진짜 빅크리 디프가 오아리가 없어 이런거가 후추다카랑 만날이 교민할 때 그냥 이렇게 가잖아 응 이런거야 니온아 그냥 갈 수가 없어 헉 이거 우리 츠쿠따야 어 잠깐만 에? 온라지인데? 온라지야나 완전 온라지인데? 우리 이거 츠쿠따야 츠쿠로 오 벤토 시켜드마스 진짜 온라지 하이 컨셉입니다 완전 니온도 벤토야 시그니처가 된거 이런 셰프가 엄청나요 정말 이건 가이너라스 크레페 이 이 홀딩마다 킬로야 하이 크레페는 프랑스의 야채잖아 니온의 야채 프랑스 이런거 없어 그러니까 분가가 되는거야 집은의 야채가 되는거야 아웃사이드에 있는거를 못했기 때 집은 야채를 승화시켜 니온의 매력가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거 축구를 한거야 크레페 사실 프랑스 때 후추노 식사 때 타마고 하모 이런 디저트의 야채를 니온의 야채에 갔다 외국의 야채를 못했기 때 그냥 그것만 윗대로 하는거잖아 그때 여기서 크레에이티브를 한거야 이게 니온의 케이퍼야 엄청나게 아 힘들어 배고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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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네요 여기 몇시간이 있었어? 4시간이 있었어 4시간이 있었어 역시 아 진짜 관찰돼지와네 4시간이 꿈이에요 꿈 맞아요 하나하나 너무 재밌으니까 전부 디테일이 매체스데 진짜 아이디어 머리좋아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지? 여기가 하하하 하하하 이 디자인도 이 디자인도 이 디자인도 이 펑션도 이 펑션도 말이 안 돼 세리아 삽조사마 맞이 돼 정말 리스펙트 그리고 이번 문화의 레이어드 레이어드 가와이 문화 덴 모던 펑션만 나은 거야 와 이걸 100원 또 기뻐 하사 이렇게 여기서 즐기고 하고 세껏 친구 너무 진성 기쁜 이게 이정도 유전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세이비아 그냥 혁신 샵 집 이곳은 병원, 학교, 슈퍼마켓 등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면 됩니다. 이곳은 병원입니다. 불편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진짜. 4시간이 이고, 마지막으로. 근데 많이 왔어요. 이곳에 하울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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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돈입니다. 다이유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몇 점? 70 점? 정말 고맙습니다. 세리아가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맛있어. 체리아는 다행히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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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